이 선거 부정을 보면서도 제가 이제 자주 생각하는 건데 보편적으로 전부는 아니겠지만 한국인들이 사고하는 방식이 상당히 감성적이고 그다음에 약간 두리뭉실하는 그런 편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근대인으로 살아가지만 근대인들이 갖춰야 될 가장 중요한 요건 가운데 하나가 그게 바로 과학적 사고지 않습니까요. 논리적 사고 과학적 사고 그리고 인과적 사고라고도 부르죠. 원인이 있고 결과를 추적하고 결과를 보고 원인이 뭔가를 찾고 이게 이제 근대 과학을 낚게 된 가장 중요한 주춧돌 가운데 하나지 않습니까 고대인과 근대인의 가장 차이는 근대인은 분석을 통해서 인과적 사고에 익숙한 거죠. 과학적 사고 합리적 사고에 익숙한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한국 사람들은 제가 비하자는 이야기가 아니고 분위기에 잘 휩쓸리고 또 이렇게 감성적인 부분이 좀 강하고 그러니까 과학적 사고가 굉장히 부실한 겁니다. 자 이보시기 바랍니다. 선거 부정에 대한 풍문이 굉장히 많이 확산됐다. 그런데 재검 표장에서 나온 데 빳빳한 투표제가 그냥 다발체로 나온다. 제야 전문가가 여러분들 조사에서 발표한 걸 보니까 차익과 그래프가 완전히 조작한 흔적이 뚜렷하다.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의심해 봐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부정선거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그것을 우리가 가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가설을 세우고 결론을 내리기 전에 그런 관련 자료들 정거물들을 이렇게 다 모아 가지고 그것을 묶어 가지고 정거물이 이러니까 이게 부정선거가 일어났다는 가설이 맞는 것 같다. 이렇게 추론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근대인들이 갖춰야 될 그런 특성이고 과학적 사고의 특성인 거죠. 그런 게 아예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초장부터 그냥 부정선거 없는 걸로 뭉개자 이렇게 한 다음에 모든 정거물들 다 조작을 하는 거죠.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오늘 중앙일보를 보니까 문형규 한국전문천문연구원의 우주탐사 그룹장이 글을 하나 썼어요. 그 글의 핵심은 다른 게 아니고 외국에 비해 가지고 SF영화 영화에 상당히 과학적 요소가 많이 들어간 SF영화가 지나칠 정도로 인기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히트를 친 더문이라는 그런 영화가 전 세계적으로 어마어마한 반향을 일으켰는데 한국 내 관광객은 만 3천 명밖에 안 봤다는 겁니다. 스타워즈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한국의 관객 수가 굉장히 작았다고 합니다. SF영화가 인기가 없고 돈벌이가 안 되는 겁니다. 세계적인 더문이라는 영화뿐만 아니고 아마 한국의 영화사에서 그 액을 들여 가지고 2023년도에 한국의 우리호가 발산되는 그런 뉴스로 시작되는 한국판 더문이라는 그런 SF영화를 만드는 영화입니다. 그런데 국내 관객은 51만 명밖에 안 된답니다. 그러니까 참 이 SF영화의 호의적인 팬들은 아주 치밀하고 잘 만들어진 시각 특수효과 같은 부분을 극찬했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관객으로 비용을 치르고 그걸 보지 않은 겁니다. 아주 실망스러운 국내 SF영화 성적 이 원인에 대해서 한국천문연구원의 박사님은 다른 의견을 제시하는데 저는 어떻게 기사를 보고 이게 한국인들이 갖고 있는 사고의 특징 과학적 사고라든지 이런 부분을 안 좋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뭐죠. 그래서 김오성 님이 말씀하신 한국인들은 역사공부도 드라마나 영화로 하고 그다음에 과학을 싫어합니다. 주수를 좋아합니다. 이렇게 또 말씀하셨네요.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누리던 스타워즈 같은 것도 한국에서 여러분들 거의 인기를 누릴 수 없다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원인을 보게 되면 그래서 이제 한국사회가 예를 들면 선전선동이 굉장히 유행하고 이렇게 사람들을 휘어잡아 볼 수 있는 겁니다. 영화를 통해서 역사공부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영화를 만든 사람이 의도를 가지고 그 속에 사람들을 교묘하게 꼬아 가지고 그렇게 한쪽 방향을 몰고 가지 않습니까? 제가 국산 영화를 별로 안 좋아하는 이유가 그 영화를 보면서 구역질이 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 편집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감독들이 영화를 왜 만들었는지가 그냥 그거를 보는 겁니다. 그 영화를 선전선동도구로 만든 영화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겁니다. 그거를 여러분들 지적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보니까 제가 한번 검색을 해봤습니다. 한국인의 논리적 사고 이렇게 검색을 해보니까 네덜란드가 굉장히 실용적인 사람들이죠. 네덜란드 분이 2005년도에 여러분들 쓴 책을 펴내고 나서 여러분들 인터뷰한 내용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오네요. 네덜란드 출신으로 한국에서 5년째 생활하고 있는 마틴 메이어라는 분이 한국인들 성격은 불같습니다. 서양에 비해 논리적으로 분석하고 사고하지 못하는 듯 합니다. 물론 다른 정도 있고 그렇지만 굉장히 감각적이라는 거죠. 감각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탄핵도 그냥 때리 시킬 수가 있고 부정성 그 증거물들이 천문학주름 쏟아지더라도 과학적 사고를 못하는 겁니다. 그냥 결론 정해놓고 그다음에 때리 맞추는 겁니다. 서양인들 가운데서 네덜란드는 정말 실용주의의 본향이다 이렇게 부를 정도로 사람들이 실용적이지 않습니까 이제 인터넷을 검색하다 보니까 한국인들은 전반적으로 이성적 논리적 사고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모든 문제를 감성적으로 이해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큰 사고가 터졌다. 그럼 왜 났을까 무슨 문제일까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정말 안 됐다 불쌍하다 책임자를 찾아라 그 책임자를 족쳐라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거북스러울 때가 많은 거죠. 모든 대형 사고가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아무리 여러분들 준비를 잘하더라도 대형 재난사고 같은 것이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사고는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비행기 사고도 터질 수 있고 해상사고도 터질 수 있고 그럼 그 사고를 가지고 논리적으로 여러분들 그 원인을 추적해 가지고 원인을 고치는 것이 아니고 그 사고에 대해서 감정이입을 해 가지고 절대 사고는 일어나지 않아야 되는데 그 사고를 일으킨 놈이 누구고 이렇게 여러분들 찾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여러분들 사고 방식에만 거치는 것이 아니고 이게 사회적으로 엄청난 비용을 치르게 하니까 검색을 하다 보니까 케이스 리라는 분이 외국에 계시는 것 같은데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는 그런 역할을 하시는 분이 아주 글을 잘 써놨네요. 그분이 이야기를 보니까 한국인 학생들을 받아들여서 가르쳐 보게 되면 비판적 사고가 굉장히 부족하고 논리적 사고가 어마어마하게 부족합니다. 이 비판적 사고 논리적 사고를 약자로 ctlt라고 하는 모양이에요. 교과서에서 지식을 아무리 배워봐야 그것을 활용하려기 하면 결국 논리적 사고력을 이용해서 현실과 접목시킬 수 있어야 된다. 그나마 여러분들 이런 부분이 아주 활성화되고 있는 것이 사기업이거든요.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 같은 회사들이 저렇게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 안 되는 감각으로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밖으로 크게 드러나지 않았지만 그 수출 입국을 이루는데 한국의 엔지니어들이 어마어마하게 기여를 했거든요. 한국의 엔지니어들이 문제를 어떻게 해서 해결합니까 과학적 사고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않습니까 미국에 여러분 수출했다 불량이 발생했다 그럼 여러분 불량품을 떠들어가지고 불량이 뭐에서 일어난지를 추적하지 않습니까 그 대한민국에서 거의 유일하게 여러분들 과학적 사고를 통해가지고 성공한 집단들이 현장에 있는 엔지니어들이거든요. 반도체 현대자동차 여러분 다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현장에 엔지니어들이 문제가 생기게 되면 그 문제를 역순으로 해가지고 그게 다 과학적 사고에서 여러분들 출발하지 않습니까 이 케이스 리얼이란 분이 학생들 많이 가르켜 보면서 해외에 계신 분 같던데 이게 여러분들 비판적 사고하고 논리적 사고가 너무 부족하고 한국은 부끄럽지만 구조적 사고 논리적 사고가 전반적으로 약한 게 며칠씩 한국 사업가들하고 마라톤 협상을 하면 느낍니다. 미국 교육은 비판적 사고 논리적 사고의 역점을 두서인지 대화나 질문 역시 피상적이지 않고 자신의 논리를 보다 정교하게 치밀하게 만드는 과정으로 활용합니다. 한국은 일단 정보 수집의 용도로 질문을 합니다. 한국 정치나 언론이 문제가 생기했을 때 접근 방법이 놀라울지만큼 논리가 없습니다. 일단 각종 정보를 수집해서 이걸 기반으로 해서 상대방을 까거나 공격하거나 그런 취업적인 비판에 그치고 건설적인 시스템 개선 이런 부분에까지 활용하지 못합니다. 체버로의 사람이 죽은 겁니다. 그럼 사건 사고는 터질 수 있는 거죠. 그럼 그것이 왜 발생이냐를 추적해야 되는 겁니다. 그냥 무속적으로 뭡니까 그냥 누구를 때려잡고 이렇게 가는 겁니다. 다른 사건들도 마찬가지. 일단 뭡니까 어느 놈을 때려잡아내야 되냐 이것부터 찾는 겁니다. 키가 찬 거죠. 정치하는 사람들은 아주 좋은 겁니다. 사람들 그냥 선동하기가 좋으니까. 그래서 한참 경제가 성장할 때는 크게 문제가 없는데 이렇게 경제가 이제 저성장이 되고 하면 정치인들은 표를 의식해 가지고 더 많이 선전선동을 활용할 거라는 이야기죠. 국민들 수준이 정치니까. 그러니까 참 위험한 사회죠. 저는 일본을 별로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일본은 내수도 한 1억 이상 정도가 되고 사람들 자체가 좀 차분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뭐 급하게 이런 결론 내려가 대통령 탄핵을 시켜버리지 않습니까. 이게 참 문제가 큰 거죠. 오늘 그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이걸 한치식인은 한국인은 인과적 사고보다는 응보적 사고에 익숙하다. 그런 표현을 썼죠. 인과적 사고가 과학적 사고고 합리적 사고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 참 중요하거든요.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이 이제 문제 해결 과정이니까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문제의 원인이 뭔가를 추적해 나가는. 그러니까 참 대한민국의 기업인들이 세계 시장의 여러분들 그런 아주 경쟁력 있는 상품을 만들어낸 것은 어마어마한 여러분들 놀라움이고 그것은 문과적 사고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엔지니어들이 갖고 있는 과학적 사고에서 비롯된 거죠. 사회적으로 이렇게 혼란이 많은 것도 과학적 사고가 너무나 일전한 겁니다. 그걸 다시 한 번 더 제가 확인하게 된 것이 2020년도 4.15 총선이 끝난 이후에 그 엄청나고 방대한 부정성의 증거물이 축적이 되는데 그 대법관들이 다 여러분들 옛날에 공부 잘한 사람들일 것 아닙니까 다 그걸 뭉개는 걸 보니까 그 사람들이 쓴 판결문을 보더라도 전혀 판결문의 논리적인 그런 구조 같은 것이 안 보이는 겁니다. 예를 들면 조재현, 천대엽, 이동헌이 인천광역시 연술의 민경욱 후보가 제기한 원고 무효소송에 관한 판결문을 보게 되면 여러분이 자주 보시는 것처럼 특정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 득표율의 차이가 굉장히 이례적으로 크고 일정한 패턴을 보이지 않습니까 미래통합당은 마이너스 그다음에 더블당은 플러스 그건 뭘 이야기합니까 사전투표 득표를 조작해 가지고 미래통합당 후보와 함께 숨쳐 가지고 그거를 여러분들 더블당 함께 더해 준 거죠 더블업립당에게 그런데 여러분들 판사들이 뭐라고 판결내립니까 그거는 특별한 현상이 아니고 그 논거가 뭐죠 그 이후에 실시됐던 2021년도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도 비슷했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2022년도 3구 대통령 선거도 비슷했고 2022년도 6월 1일 지방선거도 비슷했기 때문에 인천광역시 연수월의 4.15 총수는 문제없다 전혀 논리적으로 뭡니까 뒤에 선거들이 다 조작이 됐기 때문에 그게 나왔는데 그러니까 참 그런 걸 보면 옛날에는 국민들이 어리숙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이렇게 판결문이 다 공개가 되지 않습니까 아주 중요한 그런 쟁점 판결물들은 그걸 보게 되면 대법관들이 이런 식으로 엉터리 판결문을 내리거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시킬 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게 교육문제 이런 자원이 아니고 한국사회의 어마어마한 그런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기 때문에 제발 좀 과학적 사고를 하자 이야기죠 무속으로 가지 말고 그렇게 여러분들 오늘 말씀